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하면 감염이 안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수촌 로마린다의 교우님이셨던 올해 101세가 되시는 이옥분 집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샌디에고 지역의 우리 주한승 장모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올해 101세 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셔서 감염되셨다가 능이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재림신앙의 귀감이 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정말 봉준혜 감독의 기생충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동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재림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용기를 주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우한에서 우한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020년 4월 4일 8시 20분 18초 현재 범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이제 100만 명이 넘었고요 한국은 1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77명 그리고 이제 미국은 4월 4일 아침 7시 통계입니다 27만 8,298명 그리고 사망자는 7,155명입니다 뉴욕이 10만 명이 넘었고요 뉴스러시가 29만 명 2만 9천명 미시건이 1만 2천명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1만 2천명이 넘었고요 메사추세스 1만 명 루이지나 1만 명 이렇게 해서 6개의 주가 가장 많이 확진된 곳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지금 이제 4위인데요 사망자 역시 이제 4위가 됐습니다 또 더 좁게 로마린다 지역 샘브리노 카운티 4월 3일 오후 11시 353명이 확진이 됐고요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로마린다에서 확진자가 9명 레드랜드 지역에서 26명 샘브리노 지역에서 20명 그리고 유카이파 지역에서 69명 아마 지금도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공포증에 빠지는 것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지의 공포라고 하죠 Fear of the unknown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의 공포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인 이 바이러스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전백승이라는 말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는데 원문에는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불안감에 또 공포에 쌓일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피 적이 누구인가 적이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해서 지금 떠들썩하게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책은 1989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약 21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무시무시해요 여기 보면 They called the stuff Wuhan 400 because it was developed at their RDNA labs outside the city of Wuhan and it was 400th viable strain of man-made microorganisms created at that research center 그래서 이게 이 저자가 2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다 라고 떠들썩해졌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 1981년에 초판이 나왔을 때는 우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것이 화면이 잘리는 것 같은데요 우한이라고 되지 않고 골키 400이라는 러시아 지역 골키 400이라는 러시아 지역을 1981년에 출간된 책에는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24시간 내에 100%가 죽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음모론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한 지역에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이 음모론에 지나지 않을 뿐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또 한 분 그 실비아 브라우니라는 분이 2008년에 참 숫자가 참 연도가 조금 놀랄 수 있는 연도인데 2020년이 되면 A severe pneumonia-like illness will spread throughout the globe 그래서 2020년에 그 폐렴과 같은 질병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실비아 브라우니라는 그 미국식 무당이죠 미국식 무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을 또 보면은 뭐 이렇게 2020년에는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그 신경마비증 그리고 비만 그리고 봉사가 되는 그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시중에 나와있는 그 소설들은 추리소설 추리가 잘 된 소설이 소설에 지나지 예언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전염병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또 이것도 역시 이미 예측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H1, A1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좋은 그 아주 실감나는 추리 영화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빌 게이트스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수천만의 인명피해를 예측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제가 직접 소개를 드리는데 2015년 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이제 그 발표한 논문인데요 SARS like cluster of circulating bad coronaviruses show potential for human emergence 그래서 SARS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말굽박지에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5년 전에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예측이고 이미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알고 있는 것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지만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coronaviruses일까요 coronaviruses는 라틴어로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왕관을 위에서 찍으면 사실은 이 coronaviruses를 현미경으로 찍은 것과 거의 흡사하다 해가지고 왕관 바이러스 coronaviruses 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coronaviruses의 특색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침이 있어요 침이 있어서 타액침이 아니고 못과 같은 침이 있어서 침투하기 좋게 딱 붙기 좋게 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ronaviruses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알파나 베이타 coronaviruses는 아주 흔한 감기 바이러스고요 2002년에는 SARS로 변종이 되었고 12년에는 MERS로 변종이 되었고 2019년에는 마침내 SARS coronaviruses 2 로 변종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플래코닐이라는 약을 쓰면 coronaviruses가 우리 몸속에 침투하는 것 우리가 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 흘리는 바람에 이것이 동의났어요 그래서 진짜 정작 필요한 루마치스 관절염이나 말러리아에 활용돼야 되는 그 약이 제가 딱 보도한 날 전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다 동의났습니다 약국에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요 사실은 플래코닐은 그런 기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할 때 이 단계를 차단하는 이론적인 기능은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예방약으로 주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 두통 어지러움 이명 구토 복통 우울증 신경질증 그리고 피부 발진 가려움 탈모증까지 일으키는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니면 이제는 처방하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특수한 특색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하고 달라요 이 왼쪽은 일반 감기 바이러스가 세포 속에 침투해서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이제 잠깐 도면으로 그린 것인데요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세포 바깥으로 나갈 때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숙주 세포 그렇죠 바이러스는 기생균이고 사람 세포는 숙주라고 하죠 숙주 세포를 죽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나가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체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숙주인 세포 속에 DNA의 일부가 되어서 계속 숙주가 자기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학의 간첩이 와가지고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무장공비인 경우에는 무장했기 때문에 나타나서 서로 싸워서 이제 잡으면 되는데 잡힐 수가 없는 것이 교수로 버젓이 있기 때문에 또 지도자로 버젓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간첩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같은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는 제가 이제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들이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이대는 걸 싫어하는데 이게 대놓고 들이대는 것은 쉽게 잡힙니다 그런데 들이대지 않았을 때 이제 잘 못 잡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한 명이 전파하는 것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단계가 지나고 나면 독감 바이러스는 최고 14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3의 10승이기 때문에 59,049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염자 한 사람의 감염력을 계산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그 성격을 좀 보면 추위에 강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디션이나 집 그 다음에 차에 72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기가 없이 마른 그 공기 속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오래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집안 내에 있는 그 공기도 조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건조하고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피부는 이 바이러스가 감히 침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막과 점막에 침투하기가 참 좋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바람이 불 경우에는 그 습기 안에 있는 물방울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기가 있어도 문제도 없어도 바람이 불어도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그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왜 마스크를 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은 마스크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마스크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하고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 여러분 비말이 뭡니까 비말이 비행기 할 때 날아가는 날빛자의 말 이 말은 물방울 말자예요 그런데 물방울자를 보면 삼수변의 끝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날아갈 수 있는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뜻이래서 비말 감염 지금 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할 때도 아마 한 천 개 정도의 물방울이 이 주위에 지금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 비말이 이제 공기에 떠다니면서 물방울이 마르지 않은 채로 떠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3시간 정도까지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커플 구리에서는 4시간 그리고 박스에서는 종이박스에서는 24시간 그리고 플라스틱과 그리고 쇠에서는 스푼과 같은 스테인레스 철에서는 72시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꽤 많은 시간에 이것이 많은 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침하고 재채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채기는 초속 40미터고 공교롭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가장 친근한 숫자입니다 14만 4천 미터에요 1시간에 14만 4천 미터에서 16만 미터를 미터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폭풍하고 비교를 하면은 폭풍은 17.2미터에요 1초에 그래서 시간당 61,92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폭풍보다 한 2.23배 정도가 더 강력한 것이 뭐에요 우리의 재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채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꼭 하시는 거에 좋습니까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말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5마이크론 이것은 100만 분의 1을 5배 한 것이니까 100만 분의 5 미터인데요 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100만 분의 5미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물방울 우리 비말 물방울 하나당 100만 분의 5미터인데요 바이러스가 50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에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3000개 그래서 2미터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이것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18피트나 6미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6미터 거리 두기를 하셔야지 재채기한 사람의 물방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하고 이제 물방울을 비교를 해보니까 물방울 하나에 50개가 들어갈 수 있으면 물방울 3000개는 15만 개 그렇죠? 그 다음 물방울 4만 개는 20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것이 심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해야 되는 순간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코를 코와 입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침은 15만 개 그 다음에 재채기는 200만 개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이 스페인 독감이 세계에 퍼졌는데요 약 5억의 인구를 감염시켰고 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하면 불법이었는데 100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사일스나 여러 가지 머일스나 이러한 바이러스에 자꾸 이제 훈련이 돼서 마스크 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곡선을 납작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최고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불행 중에 또 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마스크를 하는가 또 어떠한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초 만에 만들 수 있는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아마 녹화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직접 제가 해드리려고 다 준비는 했는데 한 한 30년 전에 우리 로머린다 교회 엘다솜이 생기기 한 25년 전에 엘다솜 전 그룹이 나누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티셔츠가 아직도 있는데 이 티셔츠 이런 티셔츠를 여러분들이 가위로 여러분들 엄지와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높이로 자르시고 그 다음에 자르시고 난 다음에 3분의 2 정도에 3분의 2 정도를 또 잘라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다시 마스크를 보여주시면 여기 마스크를 보시면 직접 고무줄이나 이런 것을 묶지 않아도 또 아주 바느질 솜씨가 좋지 않은 남자분들이라도 어르신들이라도 20초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마스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제가 싹 그 락스로 싹 빨아가지고 말렸더니 진짜 마스크 모양이 잘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앙이 언제 얼만큼 오래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마스크를 생각해내다가 그냥 20초 안에 가위하고 티셔츠만 있으면 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솜씨 좋으신 분들은 아주 예쁘게 많이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연한 색깔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찐하고 까만 색깔은 이것이 더러운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빨아쓰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여성성계의 주체로 아마 알코올을 대량 오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올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 이러한 병이 있으면 이게 스프레이 병이죠 이러한 병들이 있으면 모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한 갤런씩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이 한 60cc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0cc 정도 그래서 아마 이런 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병도 오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하시면 알코올이 오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니면서 세정제 이런 세정제가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에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정제 역할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있으면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학회에서 얻어오셨을 거예요 연필같이 펜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빼면은 이게 스프레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세정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위를 지금 이게 일부러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차고 다니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실 것 같은데 아주 목사님께는 더 멋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그 난세 어떻게 또 이웃도 생각하고 어떻게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기에서는 공기가 아주 마른 상황에서는 이것이 전파가 잘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홍역, 수도, 결핵균은 공기에 전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음력방을 만들어서 퍼지지 않도록 한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소독제가 없어지면서 클로락스나 여러가지 소독제를 쓰는데 위험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클로락스를 쓰실 때는 절대로 알코올과 같이 섞으시면 안됩니다 알코올과 클로락스하고 같이 섞여지면 마취제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스와 식초를 섞어도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고요 락스와 아모니아가 섞여져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물을 내리시지 않고 락스를 부으셔도 가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와 식초도 섞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히 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블리치 지금 저도 사실은 병에 담겨 있어서 그렇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공중에서 마취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나 다양한 큰 건물이나 또 손잡이 이런 것을 청소하실 때 락스를 쓰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데 3분의 1컵에다가 한 갤런 정도의 물을 섞으시면 됩니다 락스 한 갤런이 아니고 락스는 클로락스는 3분의 1컵이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물은 2병 1병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섞으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스크하고 손을 잘 닦아도 흔히 지금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손이 닿을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칫솔 빨리 쓰고 그냥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시면 또 음식 맛이 난다 하면 버리세요 버리시고 바꾸시고요 손잡이 키보드 샤 펌프 그 다음에 운전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전화 수시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넵킨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 가지고 다니시면서 뿌리셔서 넵킨으로 닦으셔도 와이프가 없어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의약 마지막으로 소독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정제 알코올 마스크 중요하고 거리 두기 기침은 6피트지만 재채기는 몇 피트라고요? 18피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분 동안 감염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멀리 있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제 검사 받아야 되는가 열이 100.4도가 증가하든지 마른 기침이 나든지 호흡곤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셔야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조금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냐고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 숨이 차셨나요? 그랬더니 아 전혀 그런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라고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3차 예방이 이제 그때 이미 걸린 분들 그렇죠? 감염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호흡곤란이 오지 않으면 집에 계셔도 되는데 격리하시고 자가 격리하시고 그 다음에 모트린, 에드빌, 이비포펜 종류를 쓰시지 마시고 타일로노를 해열제로 쓰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연구된 결과로는 타일로노를 괜찮은데 이비포펜 종류나 에드빌 종류나 혈액을 묽게 하는 해열제를 썼을 경우에는 이 질병이 오랫동안 더 지연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90%에서 99%까지는 7일에서 10일 정도 인공호흡을 하고 나면 완치가 된다 하는 것이 뉴욕에서 하루 종일 코로나 환자만 수백 명씩 진료하는 중환자실 의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코로나 환자들만 치료하는데 아직도 90일 동안 감염되지 않았고 또 90일 동안 그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잘 지킨 결과 본인도 걸리지 않고 지인도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마스크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감염자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옷으로 만드셔서 티셔츠로 만드셔서 쓰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시고 세정제로 내가 좀 깨끗하지 않은 곳을 만졌다 싶으시면 이 세정제를 소시로 쓰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저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백전불태 중에서 지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를 완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하느라고 조금 말씀이 빨랐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신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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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